남원지역 농민단체 회원들과 농협조합원들은 최근 조합장 선거가 시작되면서 후보자 토론회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은 현행 조합장 선거법상 후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합원들은 후보들을 초청해 공명선거 소약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토론회를 대체했습니다. 당시 농민들과 조합원들은 요구사항을 후보들에게 전달만 하고 후보들로부터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4년 조합장 전국 동시선거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합장 선거가 이상한 선거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개적인 토론회, 연설회 이런 걸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선거가 더 깜깜이 선거, 금품선거, 향응선거 이런 선거로 더 조합법 자체가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회 초합장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발은 호남 지역에서만 수십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초합장 선거에 유독 불법 행위가 많은 것을 두고 법과 제도가 가진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은 단 13일에 불과합니다. 선거운동 사무실과 운동원, 정책 대담과 토론회도 할 수 없습니다. 출마 후보도 조합원도 답답한 선거가 진행될수록 관련법 개정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rol gr vaccines